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버블스톰의 컴핸드 앤 컨커3 타이베리온 모허미션 실확 준비 영상 나도 2편인가요? 3편인가요? 2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햄프턴 로즈입니다. 해군기지를 공격해야 되네요. 지난 시간 GDI편땐 햄프턴 로즈가 공중유닛들 좀 있던 곳이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 모르겠는데 해보고 알 겁니다. 항구를 무력화해야 이거 생산미션인가? 생산미션이면 좋을텐데 귀관은 북미 최대 해군기지를 점령하고 GDI의 슈퍼캐리어를 파괴해야 됩니다. 블루즈온의 저 증강되고 있는 공격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품과 증공군을 보내기 시작할건데 캐리어를 부수고 아니 엘리트 부대를 사용하여 코만도가 있네요? 코만도 우리 코만도 놔드 코만도는 얼마나 쎄간볼까? GDI편땅은 누가 공중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오! 코만도 여자야. 역시 전쟁에 있는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. 어이씨가? 이거 뭐 피하라는 거야? 싸우라는 거야? 무빙! 무빙! 쏙 이지! 레이저 쏘네요. GDI 코만도는 총 쏘는데 나드 코만도는 레이저 쏩니다. 오우씨 미쳤어 미쳤어 아 들어가! 오! 아싸 좋구나 야 사기도 이런 개사기가 없죠? 코만도다 코만도 이것이 코만도다 코코코 코만도 쏘 이지 쏘 이지하네요 후딱 들어가자 딱! 수르탄보병만 없으면 뭐 여기는 해결할 수 있을거우 대신에 수르탄보병이 있으면 한방에 끝나겠지 됐다 잡네요 어 잡뼈 여기 체력 이걸 폭파시킵니다 달려 달려 뭐야 이거 월 GDI 코만드였어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공중지원 그 베놈하고 얘 뭐더라 이 지상유닛 얼마하고 베놈하고 어이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항구 광공서를 파괴해서 GDI의 항구 통제력을 물어봐시키십시오 이거를 부수라는 얘기죠 근데 네 센서를 이용해서 뭐라구요 베놈 정찰기 베놈은 오르카보다 한 수 위입니다 공중과 지상의 목표물을 둘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반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GDI 쪽보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뚫지 연락이 두저든 세버터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찾아가시고 어 어디가니 아니 왜 깝쳐 헤놈 왜 그래 얘네들은 일단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내딥시다 세버터를 찾아주시고 아이고 이거 뭐니 이거 이거 뭐니 잘 싸울 수 있어 이거? 이거 이길 수 있어? 잡았다 휴! 베놈 두루 빼 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사기죠? 그 베놈이 스텔스 유닛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어 좋았어 좋아 좋아 아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저격병 아 저격병이 엄청 많구나 이거 타고 아이고 나 코만더 죽겠다 세버터가 어딘가에 숨어있다 아 오케잉 나와봐 뭐야? 뭐야? 쇠바러? 쇠바러 여깄다 쇠바러 근데 왜 주지 이거를? 이거를 왜 줄까? 그것은 참모 궁금한 것인데 커맨드 포스트를 점령하네요?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점령하래요 한번 하라면 해야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이야 귀지 안쪽에 있는 거 아니야? 세버터? 어 세버터 움직임이 왜이렇게 빠르냐? 이 손톱 업그레이드 있나? 같이 가 같이 다녀 들어가! 워우! 좋지 이거 나 잠깐만요 세이브 한번 할게요 약간 세버터가 약간 쎄하게 죽을 느낌이어가지고 들어가 다시 들어가 베놈 피해! 이거 후두둑 후두둑 쏴주면서 어이씨 이거 안되겠네 이거 얘 때문에 안되겠다 야 잠깐만 뭔가 지금 느낌이 뭔가 잘못됐어 지금 이거 세버터 죽겠는데 이거? 코만드만 데보내보자 코만드만 데보내보자 코만드만 데보내보자 죽여요 후딱후딱 뛰어 죽여 아 여기 칸이 없구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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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할 시간이 없네 세버터 도망쳐 죽는다아 이걸 산다고? 어 이걸 사네 안돼 세버터 죽어 아이씨 근데 이거 세버터가 나 베놈도 다 죽었는데 오파 코만드가 버티는구나 일반 공격을 버티네요 안돼 세버터 어 잠잠 너무 막 너무 게임을 막겠다 이거 막 핏볼리도 있고 이런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거야? 잠깐만요 불러와봐 몰래 가라는 얘긴가 그냥? 아무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인데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코만드하고 베놈은 좀 빡치지 말고 가만있을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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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이렇게 옮겨줍시다 피해 아 무빙으로 피한다 세버터를 세버터를 몰래 입장을 시켜야되는데 세버터를 몰래 입장을 시켜야되는데 어... 수송기는 안되고 안되겠죠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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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터진다 어 잘 터지네요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렇게 하는거였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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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좋아좋아 빠른 저장 없나? 무조건 이렇게 건너가야되나? 잠시만요 세버터 야 걸음걸이가 되게 빨라졌어 먹었다 이제 어떡할라고? 그 다음에 발전소리를 다 뿌셔버리고 발전소리를 다 뿌셔면 아마 저쪽 방어탑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? 일단은 그 자폭병들은 다 죽었어요 어쩔수 없이 오르카 됐다 다 죽었다 더 터트려 더 터트려 오케이 어차피 이거 돈 없어서 뭐 쓰지 않나? 쓸 수 있나? 아 쓸 수 있네? 근데 뭐 별로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후다닥 코만드를 투입시켜서 그냥 그 요것만 먼저 터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잘했냐? 잘했네요 코만드 죽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아드 미션들은 좀 그 게릴라 같은 느낌의 플레이를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력으로 발리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집니다